안녕하세요. 김상순 tv 편집팀입니다. 차이나제일 뉴스 339번째는 12가지 차이나 사건 사고 종합편입니다.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각종 산사태, 낙석, 헬기 추락, 차량 추락, 건물 붕괴, 교량폭파, 공장폭발, 화재, 지하철 고장, 하늘에 뜬 세계의 태양현상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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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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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국의 3호 태풍과 4호 태풍이 소멸했습니다만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뀐 태풍의 후유증으로 중국의 절반 이상 지역이 계속되는 집중호우 극한호우 등의 폭우로 홍수 침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태풍 3호와 4호에 대한 뉴스를 준비합니다. 차이나 재해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